자 우리가 지금까지 html blah blah element 객체에 뭐 여기에 blah blah는 li가 들어갈 수도 있고 anchor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겠죠? 구체적인 html element의 객체인 거죠. 자 그것의 부모 객체인 html element 이 객체에 역시 부모 객체인 element 객체의 api들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. 자 그러면 이 element 객체가 제공하는 기능을 jQuery는 어떻게 제공하는가 또 이 element 객체의 api에 준하는 jQuery의 api로는 무엇이 있는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자 우선 우리가 속성을 제거할 때 어... DOM에서는 setAttribute와 getAttribute 그리고 removeAttribute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속성을 추가하고 또 변경하고 또는 속성 값을 가져오거나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죠. 자 jQuery에서는 attr 이라고 하는 attr 이라고 하는 attribute의 줄임말이겠죠. 자 이것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메소드입니다. 그래서 jQuery는 좀 더 효율적으로 코딩을 하기 위한 좀 더 적은 코드로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메소드의 이름이 뭔가 완전하지 못하고 줄여진 형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뭐 격식보다는 뭔가 실용적인 것을 추구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우리가 예전에 속성을 제어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살펴봤던 그 코드를 제가 jQuery 버전으로 바꿔본 건데요. 한번 에디터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. 자 여기 보시면 a 태그가 이렇게 있구요. 이 a 태그는 id값이 타겟입니다. 자 그래서 제가 어 id값이 타겟인 엘리먼트를 찾아서 jQuery 객체를 t라는 변수에 담았구요. 자 이 t라고 하는 jQuery 객체의 API 중에 attr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첫 번째 인자로 href를 주게 되면 바로 id값이 타겟인 이 엘리먼트에 href 속성의 값을 return해 주게 됩니다. 그래서 결과는 얘가 나오게 됩니다. 자 그 다음에 t.attr에서 자 첫 번째 인자로는 타이틀을 전달하구요.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인자를 전달하게 되면 그러면 이 attr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자 두 번째 인자로 인해서 set set attribute 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. 즉 이 엘리먼트에 타이틀 속성으로 openTutorials 라는 값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. 자 그리고 t.remove attr 를 하게 되면 title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삭제하게 됩니다. 자 이것에 대한 동작하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t.remove